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층은요 굉장히 인터내셔널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한 30%는 미주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미국 쪽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한 60% 정도만 한국에 살고 계신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경제 상황은 요즘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부부는 런던 외곽에 작은 플랫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립주택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지내고 있는 캔브리지에 집을 하나 살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내놨는데 지난 한 3주 동안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동산을 내놓으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팔리는 그 정도의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미주 쪽, 유럽 쪽,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다른 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7일 전세계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피지 닷컴에서 제공하는 S&P 500 차트를 보시면요. 구성 종목 중에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나머지 반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적인 지수는 마이너스를 보였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다우전스는 마이너스 0.19, S&P 500은 마이너스 0.39,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58% 빠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진 성장 주식의 이름을 좀 보시면요. 아사나가 거의 17%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닝 결과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농계 BPS가 마이너스 0.04,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했고요. 매출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24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보시면 17.8%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작년 대비 11%에서 12%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 또한 최근 들어서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사나의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몽고 디비가 10.66% 빠졌고요. 팔란티어가 6.39%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좋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템이 마이너스 6.04,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5.90, 유아이패스 마이너스 5.31, 쇼피파이 마이너스 4.79, 블룸에너지 코오퍼레이션 마이너스 4.69, 아미 마이너스 3.98,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3.97, SMCI 마이너스 3.63, 데이터독이 3.18%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즈온 탑12의 성적인데요. 어제 시장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12종목 중에 6종목은 상승하는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버가 가장 좋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S&P500 편입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3.07%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나비타스가 플러스 2.24, 온세미 플러스 1.60, 인피니언 플러스 1.47, TSMC 플러스 1.20, 테슬라가 0.27% 상승했고요. 반면 나머지 6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 소파이가 마이너스 1.25, 아마존 마이너스 1.61, 엔비디아 마이너스 2.28, SMCI 마이너스 3.63,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6.39% 떨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정한 기사는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식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가격 수준을 돌파한 이후에 수요일에 더 많은 손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월요일날 주가가 9.2%나 하락을 했고요. 화요일에도 마이너스 0.5%, 수요일날 6.39% 빠지면서 4일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고객 중에 미군, 미군의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향후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이후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4년간 4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육군 데이터 플랫폼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계약이 몇 주 안에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뉴얼을 하겠죠. 계약이 연장될 때 이렇게까지 좀 커다란 규모의 계약을 계속해서 성사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많은 폭으로 계약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애널리스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팔란티어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리사 고드는요. 월요일날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팔란티어와 육군 간, 육군 벤티지 혹은 다른 곳에서 데이터 소유권 충돌은 없다. 팔란티어는요. 정부 또는 상업 고객에 대한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유권 가지고 충돌은 절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계약권 문제없다. 우리는 4년간 4억 5천 8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있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현재 팔란티어 주가는 17.1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50일 이동 평균 가격인 17.73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50일 이평선은 제가 미중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주식의 단기 혹은 중기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중요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요. 팔란티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물론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요. 50일 이동 평균과 같은 기술적 수준에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일정 주식이 5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술적인 요인은요. 주가의 약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또 팔란티어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185% 폭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 이후에 이렇게 기술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과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모멘텀을 보여드리면요. 아직까지 모멘텀 그레이드는 A플러스로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도드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동 평균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50일 이평선 아래로 이미 마이너스 3.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88% 더 떨어지면 이제 100일 이평선 밑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순간에 모여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17.13 그리고 아래 사이즈 수는 39.05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과매도 됐다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30 밑으로 RSI가 떨어질 때까지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주가가 21.34까지 올라갔을 때 RSI 지수가 74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다시 한번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역시 과매수됐다라고 우리가 좀 신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기사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간만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모델2가 모델2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저가형 전기차 모델2가 빠르면 2024년에도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더 작고 더 저렴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빨리 출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지난주에 사이버트럭 출시 행사 직후에 멀로 앤 어소시에이트의 샌디 멀로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샌디 멀로가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죠. 샌디 멀로는 자동차의 설계, 제조, 원가 분석, 개선에 경력을 쌓아온 저명한 자동차 엔지니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는 자동차를 철저히 분해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와 업계 분석가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사 원노 앤 어소시에이트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전문가입니다. 샌디 멀로는요. 테슬라 차량을 철저히 분해해서 설계 및 제조 공장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바가 있고요. 그의 분석은 정확성과 통찰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테슬라가 여러 분야에서 차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분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역시도 유튜버입니다. 이 영상 굉장히 깁니다. 44분이 넘어가는 영상인데 지금 제 와이프가 좀 자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이 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은요. 화요일 날 처음 공개가 됐고요. 두 사람은 처음 먼저 사이버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대량 생산될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머스크가요. 우리는 그 작업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뭐 정확하게 진전된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안겨주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저가형 전기차가 테슬라의 인기 모델 3 세단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모델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 차의 이름을 짓거나 공개한 적은 없고요.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 차가 대표할 제조업의 혁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앞선 수준의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 2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커멘트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첫 번째 생산 라인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멕시코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공장을 완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죠. 따라서 멕시코보다는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이 모델 2를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이번에 전달이 됐습니다.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로널드 유시코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화요일 날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이다. 따라서 모델 2가 멕시코에서 만약에 먼저 생산이 된다면 2025년 이후에나 도로에 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오스틴에서 저가형 차량을 생산한다면 빠르면 내년에도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물론 이제 이건 단순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 테슬라는 출시에 가까워질수록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 라인업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시코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시코우라는 전문가는 테슬라 강세론자는 아닙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2의 출시 그리고 그 출시 시기가 테슬라 주식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판매 가능한 시장을 확대하고 또 시장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저렴한 가격의 차량 모델2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모델2의 출시 시기가 이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믿기로는 멕시코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텍사스 공장에서 제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모델2가 빠르면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겠죠.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로부터 전달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기사가 두 개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두 개의 기사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뉴스는요. 노르웨이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노동자 파업 문제로 어제 덴마크가 테슬라 봉쇄에 동참을 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추세가 노르웨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조도 스웨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테슬라 봉쇄에 동참한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노르웨이 최대 민간 부분 노동조합은 스웨덴에서 파업 중인 정비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북유럽 운동의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스웨덴 시장으로 향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운송 선적을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수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IF 메탈이라는 스웨덴 노조가 있죠. 이 노조는 지난 10월부터 테슬라가 정비사들과 단체 교섭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산업 행동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부두 노동자들은 이미 배로 도착하는 테슬라 차량의 하역을 거부하고 있고요. 게다가 스웨덴의 광범위한 전기기술자라든지 청소부, 우편배달부, 그리고 적어도 한 곳에 자동차 부품 업체도 회사의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조인 펠레스포 분테트가 등장하는데요. 노르웨이를 경유해서 스웨덴으로 운송되는 모든 차량이 차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단체 협업을 요구할 권리는 우리 직장 생활의 명백한 부분이며 우리는 테슬라가 그들을 예외로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펠레스포 분테트의 리더 조원 에검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노조의 행동은 12월 20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입장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단체 교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야기하기를 직원들에게 스웨덴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 교섭 필요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죠.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것이 테슬라의 경영진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유럽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단체 교섭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노조가 많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잖아요. 따라서 양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하지만 전체 노동자 중에 90% 이상이 또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이 북유럽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쉽게 타결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진퇴 양란에 빠져 있는 것이 테슬라의 경영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또 하나의 악재는 덴마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 연금펀드 관리기관에서 노조 분쟁을 이유로 테슬라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펜션 덴마크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관이 수요일날 미국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 10월부터 파업 중인 스웨덴 정비사들과 테슬라가 단체 협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북유럽의 움직임의 일환이다. 따라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연기금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덴마크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테슬라가 최근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조합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투자자로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영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긴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테슬라를 제외목록에 올린 이유다. 매도하는 이유다. 이렇게 밝혔고요. 덴마크 국민 82만 3천명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펜션 덴마크는요. 약 458억 천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테슬라의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로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AMD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AMD의 새로운 AI 칩을 구매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메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어제 수요일날 AMD 투자 행사에서 AMD가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인공지능 칩 MI300X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AMD의 최신 하이엔드 칩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AI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기술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충분히 적합하다면 AI 모델 개발 비용을 낮추고요. 엔비디아의 급격한 AI 칩 판매 성장에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AMD의 주장에 따르면요. MI300X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고 더 커다란 AI 모델에 맞출 수 있는 HBM3로 알려져 있는 최첨단 고성능 메모리 칩을 탑재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리사수는요. 어제 행사에서 MI300X와 이를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엔비디아의 주요 AI GPU인 H100랑 직접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AMD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구축 기업들이 다른 GPU 공급 업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환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AMD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리사수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MD는요. 수요일 날 투자자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엔비디아의 가장 커다란 경제적 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계 표준 CUDA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현재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를 우리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AMD는 수요일 날 MI300X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칩 한 개당 가격이 4만 달러에 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칩을 제공한다면 워낙 지금 인공지능 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AMD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AMD 칩이 엔비디아보다 구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리사수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AMD는요. 이미 이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 GPU에 가장 목말라하는 몇몇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오미디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의 H100의 GPU를 가장 많이 구입한 기업은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 AMD의 칩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요. AI 스티커 처리, 이미지 편집, 어시스턴트 운영과 같은 AI 출원 워크로드의 MI300X GPU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들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저 웹 서비스를 통해서 MI300X 칩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AMD랑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도 이 칩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픈 AI가 나오는데요. 오픈 AI 역시도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해서 AMD의 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AI 연구에서 칩 기능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트리톤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하나의 AMD GPU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과 협업을 하지만 정말로 NBDI 칩을 완전히 바꿔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AMD는 아직 이 칩에 엄청난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내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GPO 매출 총액을 약 20억 달러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만 이미 데이터 센터 매출이 14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140억 달러 모두 인공지능 칩을 판매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이 인공지능 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년에 AMD가 목표로 하는 것의 한 5배 이상은 이미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AMD는 향후 4년간 AI GPU 총 시장의 규모가 4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엄청난 수치를 지금 예상치로 내놨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왜냐하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100억 달러로 잡으면요. 거기에 4를 곱하면 400억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AI GPU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사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AMD가 시장에서 자라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이길 필요는 없다. 워낙 커다란 잠재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사수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AI GPU 시장의 규모는 2027년이 되면 4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20%, 30% 정도만 차지해도 엄청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알파벳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알파벳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AI 모델 재민이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재민이가 아니라 재미나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앞으로는 알파벳의 인공지능을 재미나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수요일날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재미나이라고 부르는 이 인공지능 모델은요. 구글의 이전 기술보다 더 정교한 추론 그리고 뉘앙스가 담긴 정보 이해가 가능하다. 뉘앙스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로운 모델의 시대는 우리가 기업으로서 수행한 가장 커다란 과학 및 엔지니어 노력 중에 하나다. 따라서 구글이라는 엄청난 기업 입장에서도요. 재미나이만큼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만든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만든 최대의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은 수요일날 이미 AI 비서 바드에 새로운 재미나이 모델 기술의 일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드의 기능이 이미 업그레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까지 바드를 통해서 재미나이의 가장 진보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요. 재미나이의 세 가지 버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각 버전은 서로 다른 처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GPT랑 굉장히 차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강력한 버전은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버전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장치에 효율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다. 이게 특징입니다. 재미나이는요. 구글의 딥마인드 AI 부서가 만든 AI 모델 중에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딥마인드 제품의 담당 부사장 엘리 콜린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전의 대용 모델에 비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능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는데 오히려 비용은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알파벳은 또한 어제 차세대에 맞춤형 AI 반도체 칩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TPU라고 부르는 거죠. 정식 이름은요. 클라우드 TPU V5P라고 부르는 칩이고요. 이 칩 같은 경우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고객용 프로세스는 이전 세대보다 거의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 따라서 NVIDIA의 GPU랑 경쟁할 수 있는 대단한 반도체 칩이 어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뮤추얼 펀드의 가장 많은 비중 확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위 30개 종목의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2부 순서인데요. 일단 해치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공개 드렸던 뮤추얼 펀드, 해치 펀드, 두 가지의 펀드들이 모두 선호하는 종목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해치 펀드들이 가장 선호하는 VIP 종목들의 리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지금 해치 펀드들이 가장 많이 10위 안에 담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끝에 보시면 111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탑10 안에 담고 있는 해치 펀드의 숫자가 111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위는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97개의 해치 펀드가 탑10 안에 아마존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가 3위입니다. 83곳. 하위인데 51위죠. 엔비디아가 5위입니다. 47곳의 해치 펀드가 탑10 안에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위는 우버 테크놀로지 40곳이고요. 애플이 7위입니다. 36. 그리고 비자가 9위에 랭키가 돼 있죠. 25곳이고요. 자 10위를 보시면 AMD가 터컬이라고 있습니다. 24곳의 해치 펀드가 10위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12위는 마스터카드, 13위는 세일즈포스, 14위가 브로드컴, 마지막으로 15위에 메르카도 리브레가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해치 펀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의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뮤추얼 펀드가 비중 확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해치 펀드 역시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펀드가 모두 선호하는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파이저브고요. FI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터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우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인코퍼레이티가 있고요. 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뮤추얼 펀드도 그렇고 해치 펀드도 가장 선호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비중 축소를 가지고 있고요. 해치 펀드는 숏을 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치 펀드도 별로 투자를 꺼리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브비가 보이고요. 캐터필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트코, 셰브론, 월트 디즈니, 그리고 IBM, 인텔이 보이고요. 그 밖에도 맥도날드, 모더나, 나이키, AT&T, 테슬라, 버라이전, 월마트, 엑소모빌. 이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 펀드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치 펀드와 뮤추얼 펀드 상위 추천 종목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간 킥스타트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이 가장 낮은 종목보다 해치 펀드와 뮤추얼 펀드에서 공통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의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랑 해치 펀드가 모두 선호하는 종목에 투자하면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두 펀드 유형 모두 올해 들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특히 3분기 들어서는 정보 기술 섹터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따라서 IT 쪽을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주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미중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주말입니다. 그리고 12월의 주말은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주말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날 다시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온 대안은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